딸을 낳으라고요. 딸을 어떻게 낳아. 마노라도 없는데. 아 딸라가 그게 아니라 딸라가 아니라 딸라. 나중에 그러면 장가를 갔어. 마노라랑 이렇게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마노라한테 1달러 주고서는 이게 뭐야 하면 딸라 이거야? 어흐흐흑 어흐흑 어흐흐흑 음 시집장가 간 친구들 집들이를 갔어 술 좀 먹다 보면 너는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? 저는 딸이 좋죠 형 딸라 주면서 딸라 이걸로 만져가야지 이 아까운 컨텐츠를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또 해야지 또 할 수 있어요 집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났어 야 너는 장가 안 가니? 저는 딸낳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? 자 딸나? 이러고 그럴 때도 가능한 거지 딸나? 아 충격이네 충격이야 딸나? 죄다 딸만 나겠네 딸만 나겠어 아 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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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